토트넘 호스퍼의 패배는 손의 부진이 아닌 명백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실수다. 북넌던이 아닌 맨체스터에서 손흥민과 손흥민 서포터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공격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합니다.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불리는 손흥민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영국 매체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에슬레틱은 15일. 토트넘은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캡틴 손흥민은 평소와 달리 위협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채 후반 14분 교체되었다. 이는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선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감독은 공격진의 비효율적인 공격을 앞세우며 단단히 뭉친 유캣을 수비라인을 마주하였고, 결국 브래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의 협조를 받지 못한 캡틴 손흥민은 좋은 위치에서 역부족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던 것이다. 라며 언급하였습니다. 외신 팀토크 역시 엔제 포스테코글로는 손흥민 실험을 그만해야 한다라며 소리를 쳤고, 심지어 손흥민 혹사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데요. 한편, 리그 순위가 뒤바뀐 이번 33라운드로 인해 영국의 분위기가 상반된 지금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진 한 축구 팬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팬임을 자처한 운전자는 맨체스터 도로를 운전 중 손흥민 자차를 발견했다며, 동승자와 함께 주택가를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연습 훈련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자 출입을 거부하는 엠바고를 하며 토트넘 축구 팬들에게 의아함을 선사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던 와중에 또 다른 맨체스터 시티 팬이 충격적인 발언까지 터뜨리며 영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 합니다. 과연 맨시티 팬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으며, 왜 토트넘은 엠바고를 하였을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전 세계 최고의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토트넘 호스퍼 소식에 정통한 영국의 폴 오키프 전문기자는 손흥민을 다시 살려야 한다. 라며 토트넘이 현재 긴급한 사항에 처해 있음을 전했는데요. 손흥민이 크게 부진했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을 벤치로 일찍 불러들여야 할 정도로 묶였던 토트넘은 유캐슬의 영대사로 크게 패했다. 하지만 이는 다 이유가 있다.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메워야 했다. 또한 부상 이후 저조한 플레이를 펼친 제임스 메디슨의 공간까지 확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로서 진정한 공격수로 진화하며 토트넘 성장세에 큰 조력이 되었다. 그런데 유캐슬점만 전혀 달랐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를 펼친 것이다. 문전으로 향하기보다 계속해서 내려와 볼을 받아주려 한 것이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으니 수비를 끌고 나와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보였으나 동료들의 협조는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을 살리는 지시와는 거리가 먼 대목이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엄청난 실수였던 경기였다. 이날은 유독 설상가상 손흥민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경험이 많은 손흥민의 부진이 이례적이라 여러 분석을 하던 현지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된 접근법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유캐슬전에 앞서 웨스트엠 유나이티드, 노팅험 포레스트전에서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히샬리송이 부재하면서 손흥민이 중앙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전의 수준을 되찾는 길일 것이다. 손흥민에 어울리지 않는 지시를 내린 게 문제다. 토트넘은 경기가 풀리지 않자 손흥민을 내려오도록 요구했다. 후방으로 내려와 등지는 플레이가 나아지긴 했으나 손흥민은 공을 지키는 유형의 공격수가 아니다. 골문을 향해 뛸 때가 더욱 위협적인 스타일이다. 감독이 선수들 기용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라며 못 박았습니다. 손흥민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무색해지며 토트넘 감독의 전술은 도마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올 시즌 초반 리그 선두까지 나서며 새로운 드라마를 작성하던 손흥민의 토트넘이 언젠가부터 밀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리그 5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시티는 아스날과 리버풀을 물리치고 리그 선두 자리에 도약하며 토트넘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하는데요. 한편 리그 순위가 뒤바뀌던 찰나의 영국 전역이 깜짝 놀랄만한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축구 커뮤니티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영국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인 빅사커에서 맨체스터시티의 한 팬은 오늘 운전하면서 소니 자차 발견했다. 옆에 누가 있어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았다.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지를 서행하던데 친구를 찾으러 온 건지 잘 모르겠다. 라며 실시간 상황을 보도하였죠. 그리고 하루 차이로 토트넘 호스퍼의 연습 훈련장에선 기자 출입이 이례적으로 거부되며 엠바고를 했다 하는데요. 이러한 타이밍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합니다. 맨시티의 팬이자 부동산업자임을 자차한 블로거는 영국 매체 데일리 미러의 맨시티 전문기자 사이먼 멀럭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전하며 영국 전역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손흥민이 맨체스터 지역까지 왔었다. 손흥민은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자차를 타고 왔으며 초호와 주택지를 같이 둘러보았다. 보통 집을 알아볼 때 그의 아버지도 함께 다닌다고 하던데 이번엔 보이지 않았다. 맨체스터까지 와서 집을 구하길래 이적이 확실하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밝게 웃어주었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았고 셀카도 찍었는데 사진은 온라인에 올리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대신 올 시즌이 끝나면 올려도 된다고 하였다. 손흥민은 수영장을 필수로 필요로 했으며 컨디셔닝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과 주변에 러닝할 수 있는 주택지를 찾았다. 그리고 매체나 파파라치에게 잘 알려지지 않도록 높은 담장이 있는 집을 찾았고 몇 군데 둘러보며 재방문을 요청했다. 다음 차례에도 나에게 연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의 맨시티 이적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겐 굴러온 떡이나 다름없다. 주로 영국 런던에 주거했던 손흥민의 맨체스터 행차에 이적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영국의 축구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에드워드는 토트넘 호스퍼의 엠바고를 언급하며 그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손흥민의 이적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 시즌 리그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손흥민인데 토트넘은 곧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 이에 구단 내에서 믿을 구석이 없는 토트넘의 선수들은 이번 리그가 끝나기도 전에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연습 훈련장에서 동료들끼리의 단합력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과 곧 함께 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멘탈마저 흔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습을 기자들의 입방하에 오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분명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토트넘 축구팬들은 선수들의 이러한 태도에 더 이상 구단을 믿지 못할 것이며 팀을 떠날 것이라 판단하며 엠바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내부 상황이 몹시 어지러운 반면 맨시티의 내외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이미 끝이다. 그리고 레전드 손흥민을 저 따위로 대우하다니 어떻게든 소니를 데려와야 한다. 주장이며 연장자가 매 경기마다 풀타임을 저렇게 전력으로 뛰는데 동료들이 협조하기는커녕 그저 손짓을 하거나 오히려 패스해달라고 떽떽거리다니. 우리 팀에 온다면 진짜 소니한테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쉴 틈 없이 보내줄텐데. 소니는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스스로 보완해내잖아. 계속 발전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소니의 성숙함을 우리 홀란드가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어. 특히 난소니의 골 결정력과 피니셔가 너무 부러워. 다음 시즌 30골 넘겨보자. 세계 최고의 팀과 세계 최고의 감독이 함께하는데. 이제 소니도 트로피 한 번쯤은 들어줘야지. 32세 나이에 리그 최고 파워풀한 스피드를 겸비하다니. 이 정도 스탯이면 우리 선수들에게 엄청 자극이 될 듯? 현재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을 향해 클럽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넣었다. 하지만 6회 실전에서 다른 선수들을 경기에 끌어오는 과정으로 고군분투했다. 사실 그건 항상 해리 케인의 일이었는데 말이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포지션을 바꿔야 했던 왼쪽 윙어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 그것도 깊은 수비를 보여주는 팀을 상대로 그런 임무를 주는 건 월드클래스를 두고 완전히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다. 손흥민을 해리 케인을 대체하지 못해 발생한 클럽의 희생자다. 이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다. 캡틴 손흥민이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라며 손흥민의 측면 복귀서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중앙까지 오가는 시즌을 보내야 했던 까닭은 결국 해리 케인을 떠나보낸 이후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 영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팀은 히샬리송을 버텨보겠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지만 히샬리송은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죠. 결국 영입만이 답인데요. 과연 어떤 9번 공격수가 중앙에서 시달리며 고군분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위한 구세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디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좌할 훌륭한 선수가 영입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